안녕하세요. 가수 진민호입니다. 오늘은 게임 반만 남은 세계의 OST인 문득 너의 모습 떠올리면 이라는 곡을 녹음하러 왔습니다. 여성향 판타지 로맨스 게임 반만 남은 세계는 예기치 않게 반세계로 들어오게 된 주인공이 다양한 모험을 펼치며 비밀을 풀어나가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문득 너의 모습 떠올리면 이라는 곡은 상처가 되게 많은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한테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어떤 사랑이 다가옵니다.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치유받고 그리고 또 마음이 가득해지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. 제가 곡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제가 부를 때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받았던 감정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였어요. 그래서 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웃으면서 많이 불렀어요. 3월 13일 토요일 낮 12시에 반만 남은 세계에 제가 참여한 첫 번째 OST 문득 너의 모습 떠올리면이 발매됩니다. 이번에 게임 반만 남은 세계를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게임 OST를 불러봤는데요.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쪼록 반만 남은 세계 많이 많이 플레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OST 문득 너의 모습 떠올리면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